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방송에서 교육부가 없어져 한국교육이 산다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물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몇 분 정도 좀 섭섭한 그런 감정을 표현했는데요 내 이야기가 그러면 지나치게 과격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현재 한국이 그 정도의 과격한 계획을 단행하지 않으면 한국을 회생시키거나 역성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는 중앙집중화된 거대 관료조직을 가지고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육부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유능한 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 자체가 획일화된 그런 거대 조직을 가지고는 해법을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사회가 거대한 관료제도가 낫는 비효율과 엉뚱한 해법 제시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 이야기입니다 질문 첫 번째, 교육부의 획일화된 해법, 무엇이 문제인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치료를 앞두고 현장실습생을 거부하는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7년 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문제입니다 그 운영규정이 지나치게 세세한 관습과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보시죠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 실습생을 채용한 업주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 현장실습 운영핵서, 출석부, 만족도 조사, 실습 결과 평가서 대여섯 개 정도 됩니다 실습생을 받으려면 교육부로부터 각종 검증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때 또 요구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업체들은 내부 자료까지 요구한다 그렇게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깊숙한 교육부의 개입 결과는 무엇인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치료를 앞두고 현장실습생을 거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뿐만 아니고 취업 담당하는 아주 관계자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학은 어려움을 일으켜 호소합니다 부산의 동의대학교의 대학 인재개발처, 취연지업팀 관계자는 매년 300개, 400개 기업에 500에서 600명의 학생을 현장십술로 보내왔는데 그러다가 교육부가 운영규정을 개정한 2017년부터 현장실습학대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개입과 간섭을 많이 하니까 업체가 확을 떼버린 거죠 차라리 실습생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A호텔은 특성상 야근과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데 규정에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습생 때문에 근무조를 평성할 때 골물을 앓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중앙일보 2019년 6월 17일자 교육부 실습생 체제임금 이상 줘라 기업 차라리 알바 쓴다 이런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사건에 있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문이나 방송은 그냥 현상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현상과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안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죠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관료 제도의 성장은 모든 것을 핵일화, 평준화, 규정화, 문서화 시킨다 레스토랑인지 호텔인지 제조업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관료주의의 핵심은 모든 것을 하나의 잔대로 그냥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번에 체제임금제도 보시면 전형적인 관료주의가 하는 일의 형태죠 하나로 업종이 다 다르고 기업마다 행팽이 다르고 그렇게도 관계없는 겁니다 다 하나로 진짜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관료 제도는 변화하는 현장의 필요와 수요 그리고 현장 지식을 반영하는 해법, 해답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계획하고 개입하는 그런 사람들은 해법이나 현장을 띠는 사람들의 정작 필요한 그런 것은 제공할 수 없는 것이 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관료제가 제공하는 해법이란 것은 현장과 상대의 똥떨어지거나 시대와 똥떨인 공급자 중심의 해법이 나오는 거죠 수요자 중심의 해법이 아니고 사람이 무능한 것이 아니고 관료제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는 항상 현장과 유리된 그런 해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현재,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보면은 앞으로 관료제가 주동해서 미래를 대비한 건 더더욱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시대는 현재의 성과에 낮추는 제도, 관료제도가 해악을 끼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더더욱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죠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고 무슨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도 관료제도가 존속하는 한 특히 그 관료제도 가운데서도 거대한 관료제도가 존속하는 한 문제의 해답은 없고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부의 관계자들, 이번에 그런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만든 사람들은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2017년에 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대학과 기업에 지키도록 시달하는 것으로 일을 다한 겁니다 한 건 한 거죠 그것이 현장에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잘 적용되든지 안 되든지 본인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한 건 한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모든 업종에 다 잘 적용되는 규정이 있겠냐 최소 개입과 최소 간습이 필요한데 관료제가 커지게 되면 절대 그렇게 자제를 할 수 없죠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부처나 개인을 상대해서 무슨 비난하는 게 아니고 관료제도가 갖고 있는 그 구조적인 특성이 어떻게 한 나라나 한 업종을 침몰시킬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관료들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무질서와 동의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서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깊숙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실습생을 공급하는 대학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특정 대학의 실습생을 받아들인 기업 관계자 서로 조율해가지고 얼마든지 형편에 맞는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합리적인 해법을 계약 자유의 원칙에 적용되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동의대 인재개발처의 취업지원팀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좀 내버려 두면 그냥 기업하고 대학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왜 개입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손을 다 들고 사람은 이제 실습생 못 뽑겠다 그렇게 만드냐 그게 관료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의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동안 대학과 기업이 실습생의 처우를 비롯해서 근무 방식을 조율해 왔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해결화 시켜버린 겁니다 계약자의 원칙, 업종과 업체에 맞는 해법 이런 것을 얼마든지 양당 간에 결정하면 되는 거죠 회결화 시키고 평준화 시키고 규정화 시키고 문건화 시켜버린 겁니다 최저임금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업종에다 회결화 시켜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진짜 악법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학과 기업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동의대 취업담당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율권이란 게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어떤 친구들은 일을 배우기 위해서 무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뽑을 수 없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멋진 해법이죠 잘 모르는 사람이 결정하고 그것을 강제화하면 회사든 나라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문제점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번 일을 보면서 현재 교육부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고 실습생을 받는 기업에게는 학생들이 받는 임금 160만원에 25% 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예산이 남아 돌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일을 벌려야 되죠 김재동 씨가 90분 강년에 1550만원을 받을 뻔했던 또 여러 군데서 받았던 많은 종류가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서 나온 예산이었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일단 실습생하고 기업 측이 결정해서 임금을 얼마로 결정할 거를 왜 납세자가 임금을 지불해 줘야 되냐 납세자가 왜 보조금을 지불해야 되냐 그런데 대한 교육부 관리들은 전혀 고민이 없는 겁니다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왜 납세자의 세금을 그런 곳에 지원해야 되냐 정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야기죠 왜 그런 기업들이 실습생을 뽑아서 학생들을 실습시키면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될 건데 왜 보조금을 줘야 되냐 이야기죠 실습생을 받아 드리겠다 참 이 보면 큰일 난 거죠 수당이나 보조금이 만련한 사이는 역동선을 상실할 뿐만 아니고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공짜를 원하니까 시장경제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치러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공짜 금지의 원칙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관료사회가 갖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현재 정부는 거대정부가 선일한 정책을 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리죠 공기업의 정규직을 다 늘리고 재정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벌써 내년부터 펑크가 나죠 수입을 지출이 더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가지고 지출을 계속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을 더 늘려야겠다 재정을 늘려서 투입하게 되면 경제가 살아남습니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재정의 투자승수의 0.11, 0.30밖에 안되는데 돈을 쓰면 쓸수록 낭비에 가까운데 계속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죠 세금을 더 늘려야 될 수밖에 없죠 세금을 늘리면 생산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산활동과 투자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죠 관료들 눈에는 예산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 회사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16조 8천억 정도 해외 직접 투자가 늘었습니다 다 떠나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죠 요컨대 교육부는 물론이고 한국의 관례사회의 크기와 영향력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으면 쓸데없는 개입과 간섭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관료사회가 여러분들 계속 쓸데없는 간섭과 개입을 하면 오늘 본 사례가 그냥 만년한 사례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교육부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쓸데없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더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고임금, 고입종구조가 고차가 되면 점점 생산적인 활동에는 더 투입이 줄어들겠죠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니까 나라 세금에 의존해 사는 사람 숫자가 더 늘어날 거고 그 사람들 매겨주기 위해서 또 세금을 더 때리겠죠 그럼 또 더 생산활동은 더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교육부의 개입과 간섭이 낫는 비효율은 교육부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의 관료제 성장이 가져오는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관료제도를 더 줄여나가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회복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좀 더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와 같은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을 회복하는 일이 없으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잘 사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의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점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